임지사님 흰옷에 레드와인 묻었다면 바로 주방세제로 그 부분을 빨듯이 비벼줘도 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이트와인을 살짝 벗어서 비벼보세요. 깔끔하게 지어집니다. 아 진짜요? 레드와인 묻은데 화이트와인을. 눈에는 눈이고. 새로운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8554님이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깊은 산속이 아닌데도요. 주차장에 차 세우고 걸어가다 보면요. 사방이 완전 초록초록 고요해서 힐링하기 딱 좋습니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도 여러 곳 있고요. 산책하면서 마음 가다듬기 딱 좋습니다. 참고로 주차도 무료니까 다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적어놨어요. 가까워서 좋네요. 남양주 봉선사. 임지영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베개 속에 찻잎을 넣어보세요. 은은한 차양의 기분도 좋아지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대요.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캐모마일과 라벤더 추천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못해봤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0010님 번호가 너무 좋은데 집에서 스파게티 만들면요. 냄비에 도마에 후라이팬에 설거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먼저 큰 후라이팬에 물 300ml, 우유 200ml, 버터 한 스푼, 스파게티 면을 놓고요. 센 불에서 8분간 끓여주십시오. 면이 익는 동안 옆에서 마늘, 양파, 버섯, 소세지 등 넣고 싶은 재료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8분이 지나면 손질해둔 재료를 후라이팬에 다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 후추 톡톡 뿌려 간해준 후에 중불에 2분만 더 끓여주면요. 라면보다 간단하고 또 건강한 까르보나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식판 소스 넣어서요. 토마토, 파스타로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야채를 먹어서 건강해도 좋겠네요. 네, 맞네요. 표은경님,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으면 단맛이 떨어져서 실온 보관해야 한대요. 시원하게 드시다면 먹기 전에 10분 정도만 잠깐 냉장고에 넣었다 드세요. 참고로 살구는 냉장보관에도 됩니다. 살구랑 복숭아 농사지는 우리 어머니 정보니까 믿을만 하겠죠? 이거 살구는 냉장보관된다는 거. 그렇군요. 복숭아는 실온 보관. 이창수님이요. 다들 집에 황태포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무나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가지고요. 냄비 바닥에 깔고 황태채 올린 후에 간장, 맛술, 물엿, 마늘, 생강, 고춧가루 한 스푼씩 넣고요. 뚜껑 열고 중간중간 건더기에다가 국물을 이렇게 얹어주면서 조리면요. 가시도 없고 감칠맛 나는 훌륭한 황태채 조림이 탄생합니다. 칼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칼심이 있어요? 몰랐네요. 그럼요. 4590님. 역시 정보 맞게 정보 짱짱짱 메모하기 바쁩니다. 봉선사 가봐야지 하셨는데 정말 제 소원은 이게 책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이제 소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줍시오. 너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누룽지 세트 받을 정보항 두 분 뽑아주세요. 봉선사가 좀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임지영 님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베갯잎에 찻잎 넣어보라 하신 분. 그분하고 또 표은경 님. 복숭아는 실로운 보관이 되지만 살구는 냉장 보관하라고 하신 분. 이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소개될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한 정보는 이렘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동협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책 좀 만들어 주세요. 빗길 안전하게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뾰라롱.